4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19번 문제입니다 시, 도지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기역의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시, 도지사가 실시하죠? 고유 업무 맞습니다 공제사업 성인은 국토부 장관이고요 자격증 디것의 교부도 시, 도지사 고유 업무입니다 두 개네요 기역 디것 자격증 교부, 재교부, 반납, 자격 취소, 자격증지 다 시도지사입니다 실무교육, 연수교육, 시도지사 고유 그래서 기역 디것 두 개가 답이 되겠고요 리얼의 등록 업무는 등록관청이고요 리얼의 정책심의위원회 관리는 국토부 장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협의 협회 지도감독 국토부 장관이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업무의 처리는 신고관청 즉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역 디것 두 개가 시도지사의 고유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89페이지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지임대차에 관한 중개물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 원래는 등록해야 됩니다 특수법인도 다만 농업협동조합법에 보면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농업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은 그 특별법에 특례가 있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수법인이라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썩 바람직한 문제는 아닌데 기출문제 26회 출제됐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역농업 즉 농업협동조합이 중개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출제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죠 2번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이중소속인데요 이중소속은 절대 안됩니다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안되고요 휴업기간 중에도 안되고요 안된다 절대 이중소속 양다리 걸치는 것은 상도위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3번 시 도지사가 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 다른 시 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은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등록관청이 자격정지사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시 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야 되지만 시 도지사는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거나 다른 시 도지사에게 통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결격사유 중에 2법 2법이 공인인계사법이죠 300만원 이상 벌금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했는데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양벌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는 경우는 2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만약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벌금 받아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 3년간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면 역선택 당할 수도 있겠죠 옆에 경쟁중개업소에서 일부러 위장치업을 해가지고 사장 벌금 받게 만들어가지고 3년 동안 폐업해서 등록도 못하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판례는 2법에 의한 벌금은 본인 잘못으로 받은 벌금만 해당되고 직원 잘못으로 받은 벌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5번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령이고요 과태료는 국토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징수합니다 시험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나오면 그거는 답으로 체크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일이 다 암기하지 못한다면 190페이지입니다 자격취소 틀린 것입니다 1번 자격취소 처분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틀렸네요 교부한 시도지사고요 자격취소 자격증지 자격증 반납 미반납시 가태료부가 모두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다만 청문과 의견 진술규에 부여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시도지사가 자격증 대여를 이유로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네, 취소 3개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자격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 3개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취소는 취소라도 청문을 하지 않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민에 의한 의견 진술규회를 부여합니다 3번 시도지사는 자격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5일이라는 숫자 공인융계사법에 오직 여기 한 번 나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하면 5일 후에 혈액이 발생한다는 말 부동산거래 신고법에 한 번 더 나오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격증 등록증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증 취소되면 모두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반납한다? 5번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고요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192페이지 24번입니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취소하여야 하는 것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것 해부결의 소양 없이 해산, 사망, 부정한 마음으로 등록 결격사유,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대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최근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2법 위반으로 자, 취소해야 되는 사유를 보면 기역, 최근 1년 이내에 2회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취소 맞고요 리언, 최근 1년 이내에 2법 위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가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이건 임의적 취소죠 3 플러스 1 임의적 취소입니다 디겟,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 1회 가태료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경우 절대적 취소입니다 이 디겟은 3 플러스 1처럼 보이지만 3 플러스 1이 임의적 취소가 되려면 3 플러스 1 4번 중에 과태료가 2번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건 과태료가 한 번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2 플러스 1에 해당되어서 절대적 취소입니다 리얼은 최근 3회 이상 과태료처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받은 경우도 임의적 취소입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는데요 2 플러스 1 3 플러스 1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2번 업무정지처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 사유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입니다 그런데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임의적 취소입니다 상대적 취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려면 최소한 과태료가 2번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과태료 그 다음에 업무정지 이렇게 3 플러스 1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3 플러스 1이라도 과태료 이거 없어도 이미 2 플러스 1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니까 이게 절대적 취소라는 이야기입니다 24번에 디것입니다 디것 업무정지 2번 받고 과태료 1번 받고 다시 업무정지 받았으면 이 과태료 빼도 절대적 취소다 이 말입니다 3 플러스 1 3 플러스 1이 임의적 취소가 되려면 과태료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이런 것은 3 플러스 1이면 임의적 취소입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2번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요 과태료가 1번만 포함되면 이 과태료 빠져도 2 플러스 1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2번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반드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요거는 매수신청대리에서는 최근 1년 이내에 2번 이상 업무정지 받고 또 업무정지에 해당돼도 매수신청대리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매수신청대리 2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중개사무소는 절대적 취소입니다 똑같이 업무정지 두 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돼도 중개사무소는 절대적 취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래서 24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5번입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했는데 1번이네요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 임의적 취소입니다 임의적 취소 자 임의적 취소 사유를 한번 볼까요 임의적 취소 사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손해배상 보장을 손해배상 보장을 하지 않냐고 보정설정하지 않는 경우 임의적 취소입니다 임의적 취소 임치 이중 겸임 고정금 최근 휴등 입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적 취소인데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취소 이중사무소하고 똑같은 게 이동 이용한 임시중개시설물도 이중사무소와 처벌규정이 똑같습니다 법제 14조 법인의 겸업제안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금지행위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 최근 2년 이내에 독정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두 번 이상 시정조치나 가진금을 받은 경우 6월 초과 무단휴업 등록기준 미달은 등록지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하지 않는 경우 25번의 1번은 임의적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입니다 193페이지 업무정지기준 모두 옳게 한 것 몇 개인가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요 정보 거짓 공개한 경우 정보 거짓 공개한 경우에는 6개월 맞네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교부하지 않는 경우 확인설명서 교부하지 않는 경우 3개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도 3개월 맞네요 그 다음에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도 3개월 맞고요 그 다음에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 인장 등록 위반에도 3개월 맞네요 결정 공일임 6개월 확인 계약 거인전 음명 3개월 기 기타 등등 1개월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7번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또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역 인장 등록 위반하면 업무정지 소공원 자격정지입니다 니언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디겟 계약서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리얼에 확인설명서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에만 해당되고 소공원 교부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작성 교부보존 의무는 없다 왜냐하면 3년 보존하기 전에 소속공개사가 먼저 잘리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8번입니다 청문을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 했는데 답 2번이네요 2번 청문 덜을 청 덜을 문인데 청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사망 해산입니다 개인 사망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게 법인 해산이죠 죽고 없는 사람한테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청문이라는 게 덜을 청 덜을 문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산의 경우에는 청문할 수 없다 덜을 청 덜을 문 죽고 없는 사람 개인 죽는 거하고 법인 해산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폐업기간이 틀린 것인데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전의 위반행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되더라도 재등록개혁공개사에게 다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업무정지 6개월 안 당하려고 1년 넘게 폐업을 했으면 잿값을 치른 것으로 봅니다 법제 4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교정되어 있습니다 2번 중계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사유로 폐업신고전의 개혁공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처분일입니다 폐업일이 아니고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혁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업무정지 가태료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혁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3번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재등록개혁공개사에 대해서 폐업신고전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등록취소할 수 있다 없습니다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등록취소 못한다 이미 제값을 치렀다고 본 겁니다 폐업을 3년 넘게 했으니까 그리고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하지 못합니다 업무정지 제척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폐업신고전에 개업공개사에게 한 가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생겨된다 업무정지 가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생겨됩니다 맞습니다 5번 재등록개업공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전의 개설등록치소 및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오 틀린 것입니다 32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업공개사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사물의 범위가 똑같다 에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똑같습니다 부칙개공은 토지 건축물에 하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X입니다 2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만약 하면 1년 이하의 진력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번 비밀루설은 누구든지 개공 등 모두 비밀 지켜야 되죠 개공 소공 보조원 다 비밀 지켜야 되고요 건물을 떠난 후에도 지켜야 됩니다 영원히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비밀 지켜야 됩니다 반의사 불벌죄죠 4번 폐업신고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생겨됩니다 폐업일 X 처분일입니다 처분일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여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199페이지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닌 것 네 답 2번이죠 2번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고요 단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는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36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개업공개사가 갑입니다 갑이 등록증을 대여한 날로부터 2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2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등록을 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위대여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했는데 대여하면 등록증을 대여하면 업무정지가 업무정지가 등록 취소입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X입니다 2개월 폐업하였고 2년 후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등록을 하였다면 등록을 취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사유에 해당한 거짓보고를 한 날부터 1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4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등록을 한 경우 위 거짓보고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업무정지는 최소한 재척기간 3년입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못하고요 또 폐업기간이 1년 초과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할 수 있다 X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